지역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행사인 당인동 부근당제가 음력 10월 1일이었던 지난 12일 마포문화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당인동 부근당에서는 마포구의 번영을 비는 재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인동 부근당제는 와우산에서 참나무를 구해 성주대를 만들고 떡과 술, 고기를 진 설에 약주를 올리며 동네의 번영과 뱃사람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재래입니다. 3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당인동 부근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룻날 지내고 있으며 저녁 7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번영을 위한 재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초헌, 아헌, 종헌, 충문 낭독순으로 재래를 올리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근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자 마련된 부근당제가 앞으로도 마포구의 지역 전통 행사로 고착돼 주민 화합의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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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